가루마올라인은 잘했습니다 아 그거 안했었어요 저 FPS은 꽤 안좋아했어요 서든할 때 일제는 대여갖고 총 게임 별로 안좋아했었어 중통 뚫을 때마다 싸대기 한 대씩 맞았거든 수비할 때 블루팀에서 물론 공격할 때는 몸빵이라 상관없었는데 패스 1패스 하나 당하고 싸대기 한대 중통에 화신이 됐지 내가 나 있으면 중통 절대 못돌아 중통에 라인하르트랄까? 그 홉톡한 훈련으로 그렇게 됐어요 뭔얘기지 혼자 하는데 네이스 네이스 다아 아 어식 없잖아 하여튼 네이스 엔시 게임 결승 가서 어피 데프 퇴발리 전광판 존나 끝날다 끝났다 틀렸다 오케이 아 센스 좋아 와 지원씨 연초 먹기세요 예세프면 5천원 빡 어 와 이게 와 씨 연초 뭐 피냐구요? 뭘 근본이 없대 그냥 자기 좋은거 피는거지 아 담배 둬도 부신불이네 무슨 담배빵 마렵네 진짜 부신불이지 마라 여기 있어요 오케이 이거지 오 뭐야 아 왜 안 막아줘 아 아 이걸 안 막아줘 야 이건 진짜 에바다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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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stancy 야야야야 왜 무리해 왜 무리해 자 열어라 그냥 잘해 아 뭐 이정도면 잘했지 뭘 또 물음표야 아 뭔 갈고리야 갈고리 찍어버리고 싶네 아 좀 억지 좀 부리지마요 못할때 욕하는거 괜찮은데 씨발 잘할때 잘할 때 해줘야지 씨발 섭섭하네 진짜 난 님들한테 잘하는거 보여주려고 하는거야 님들이 칭찬을 좀 누가해줘 그럼 바로 차고있던 시계풀구 싸대기 존나 때릴거에요 내 앞에서 꺼지라고 내 딸한테 절대 열심그리지 말라고 진짜 야 존나 멋있게 치료미 안하고 수표 벨자 번질거야 갑자기 화나네 그럴리 절대 없지 헤어어어어어어 야야야야 그거 안좋은데 아 어어 오우 오이 쉣 아 아 아 저게 안죽어 아 오우 아 아 아 아 왜저래 리산드라 아 아 왜저러니 고맙습니다. 아 리산드라 뭐하냐 쟤 아 다행이다 죽지 마라 쌀텔같은데 야야야야 그렇게 들어가면 안되는데 아 한달 때 맵을 어떻게 봐 아 진짜 리산드라 존나 심하다 진짜 아 못잡나 릴스 어 고고고 씨발 고 하아이 참 달라니까 씨발여라 서라 가던가 그냥 끝났는데 캘리 젠장 지프트 믿고 있었다구 아 씨발 존나 잘했다 아 진짜 아 이새끼 도망가는거 봐 칭찬도 안오르고 도망간다 보니까 아주 그냥 극혐이에요 아 아 리산드라 이새끼 또 있어 이새끼 리산드라 존나 없긴게 아무 말 안하고 도망가더니 이거 만나니까 도둑질하다 잡히는 사람 마냥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아 이 운반 잘할게요 이러고 있네 진작 미안하다 하던가 아 아 아 진짜 너 뭐하냐 아 아 아 아 아 저거 존나 아 개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발 우리 타몬 뭐해 아 우리 타몬 태리 왜 없어 아 아 아 오케이 어쨌든 어시 아 타다스가 맞았네 오케이 타다스 노렸어요 아 너무 아픈데 아칼리 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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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쉴드 쉴드 오 쉣 그렇지 그렇지 진장 산불용이다 어어? 아 잠깐만 오 이거를 캣트릿 좀 무리했죠 그렇지 진장 잊고 있었다구 아 쏘라카 풀도 뺐어요 아 오케이 어쨌든 맞았어 어? 아우 좋지 오 쉣 좋아요 돌았나 이게 아 잠깐만 이거 아닌데 출발라맨 나 멜모다이 새끼야 오우 쉣 네이스 깜짝 놀랐네 도시 있네 요 뉴스 유지구질 하네 비켜라 얘들아 하아 좋아요 아 다 도망갔네 아 혜택 남아있네 아아 나갔어 아 못봤네 아 이거 보고 갔어야 되는데 아 그래도 질 많이 했다 지헌씨 개인적인 호기심인데 덤패 가면 진짜 다 뚱뚱해요 거의 뚱뚱하거나 말랐어요 앉는 힘만으로 의자 부숴다니까 그래서 다음 덤패 때 땅바닥에 앉히더라 의자 하도 많이 부숴먹어 내가 본 것만 3개였어 현장에서 아아 아아 씨 아 씨 아 나 카다진이 뒤지는 게 제일 싫더라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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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그만 죽어 씨발 아니 아칼리 키우면 나 물러오잖아 씨발 나만 개고생해 뭐야 이건 왜왔어 너 아이고 2개월부터 꼭 재수 또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다이빙하라 그러잖아 어이없네 선 넘는거야 진짜 이 악물고 이기고 싶어서 게임하는 사람한테 강등을 당하라고 해 저한테 롤이 인생이에요 지금 1800칸 하고 있는데 단순한 게임이 아니야 나한테 우리팀 이겨라 제발 씨발 이길리가 없지 아 왜 자꾸 위에서 해 카다딘 존나 약한데 아니 저거 탑은 쏠키를 따있는거라 근데 아 씨발 궁을 안씹었으면 죽을뻔했네 진짜 레전드다 아 참 하나 잡고 맷죽었네 하나 잡고 맷죽었네 안되겠다 아 안된다 종스만의 방식입니다 너무 낮으면 하지마세요 상대가 나잖아 지환아 이제 8월인데 아직 여름오면 뭐야 아니 그거 뭐야 방금 그거 뭐야 어? 쥐조쿠가 그 티비 나온건가? 존나 웃기네 나도 저러면 방송탈 수 있나 조금만 더 노력해본다 개새끼야 내가 말하고 있잖아 하하 하하 존나 웃기네 아아 전판 싱어 존나 많아 씨발 어우 나 병있나봐 갑자기 존나 많아 아 씨발 어? 아 야야야 와 나와 일로 산정하겠네 진짜 아아 아 왜 갔어 거기를 그렇지 누이스 주웠다 그렇지 아 아칼리 키우지마 진짜 아 씨 아 아 됐다 누누킬이다 아 씨 이거 진짜 세발 차라라 이거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아 아 기악길 좋았다 아 와 저 도움이 되거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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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그냥 씨발 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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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줘 그렇지 죽여 그렇지 어 이거는 할만하죠? 그렇지 젠장 믿고 있었다고 아 조졌다 이거 아 아 아 씨발 아 올라프 이 새끼면 안내려와 용탐인데 야 정신인가 저거 아 이해할 수가 없네 와 말하는거 봐 별 씨발새끼를 다 보겠네 진짜 와 저 탑신병자 소름이다 이제와서 시야먹네 어 아 진짜 앙심이 없다 진짜 탑하는 새끼들은 어떻게 저러지 호모스러워 아씨가 머리 별로 안 남겨지네 야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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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아니 씨발 너무한데 진짜 어 이건 좋다 이거 다 못하나? 뭐좀 해봐요 올라프 아 진짜 너무 세다 아 진짜 아 아칼리가 너무 세 답이 없어 아 실룸 레벨 됐어 아 아 진짜 아 아칼리가 너무 세 답이 없어 다 실룸 레벨 됐어 아 아 아 아 naa 오케이 레이스 아 이번에 탑을 잘해주는다 아 이겼다 아니 엉덩이 흔드는거야 존나 띄껍네 아 궁 박지 그냥 아 궁 쓰지 방금 궁에 안써 아 벽궁박인데 와우 아 진짜 아 쏘나 진짜 대박이네 아 저거 못잡아 씨발 아 죽겠네 오케이 아 좋았다 많이 되물지 이새끼 투만나면 5시에 자기팀 합성해서 데프트 매드무디 풀어놓고 가네 고맙습니다 야야야야 아 거길 왜가 바론시야 몫이 용도 없는데 아 아 이런 씨발 와 잠깐만 아 왜 뭐이리 쎄 그렇지 저저저저저 그렇지 묻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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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플래시는 조금 그래 뭐 죽는거보단 낫지 안해 왜 당한지 뭐야 미친새끼인가 제드가 지금 마음이 조급해 괴인이 존나 잘하는데 존나 잘 크고 있거든 아까 여기서 풀 벽궁 당하고 아 이새끼 잘한다 느낀거지 지금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아 씨발 헤헤 아 뭐야 잘못썼다 아 거룩이 저거 몰치아프네 포킹 아 이거 잔나 Q를 다 맞아버리네 재밌어 아 다리 좋았고 아 좋아요 아 다리에서 잘했다 진짜 아무것도 못했다 아니 이 사람 탑라이너가 아닌데 존나 겸손하네 야 저거 탑라이너가 아닌데 말이 안되는데 야 이건 좀 돌연변이다 다리우스 모스트 1인데 저렇게 겸손하면 사람이 아닌데 이거 탑라이너가 아닌데 이거 좀 이거 돌연변이다 이 사람 좀 기행종이다 어 아니면 뒤에 뭔가 담당 일진이 있다거나 나도 롤 진짜 몇년하면서 처음봐요 이런 사람 blue 진한 이를 마음 뜨는gar 캐리 캠리 짚캠리 쏠래 지금 쏠래 실 내민국 LG 감사합니다.